이모누 어린이 이모누 어린이 안녕 정은은 울고요 정은은 안녕 정은은 안녕 아빠인지 모른다 메리키 스마 심지어 긴장했어요 지금 울 것 같아 안녕 안녕 김은 어린이 우리 김은형 어린이 저거 저거 수염 수염 개불이야 수염 떨어져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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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빠 못해 수염은 그렇죠 수염 없으면 들킵니다 저거 중에 아직 은우는 경계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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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누 어린이 이모누 어린이 이모누 어린이 안녕 만난 상대 왜 저래 저게 뭐해 무섭잖아요 안녕 약간 방어하려고 안녕 이거 아빠만 잘 죽는 어린이한테만 선물 주는 건데 아빠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뭐 바로 무장해제네요 뭐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야무시게 하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요 네 동생들 잘 봐줘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증은 못하고 그쵸 그리고 이거는 까까예요 두 번째 선물? 이거는 은우 줄까요? 정우 줄까요? 이거는 은우 줄까요? 정우 줄까요? 하늘뿐니 동생 정우 까까 아 고민된다 은우 받았잖아요 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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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 달라고 하네요 바로 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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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우가 뭐 정우가 아직 까까를 못 먹으니까 아우 기쁜 뜻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김은우 언니 앞으로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동생도 잘 봐주고 알았죠? 네 아우 대답 잘한다 다음에 만나 안녕 아우 아우 아직은 소심해요 한 5년은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빠 산타 아우 갈 때까지 손 흔드는 것 봐 아우 너무 예쁘다 그 순수함이 진짜 아 가니까 바로 뜨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눈치 보는 것 봐 은우야 상타 할아버지 왔다 갔어? 응 아 이거 줬어요 문희야, 문희야 또 오자, 아빠랑. 알았지? 문희야, 박채가 좀 좋아서. 완전 은희 취향적인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네요. 후보자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영상 카드를 준비했다고 해요. 문희야, 저기 봐봐. 삼촌 봐, 삼촌. 사랑아, 해, 여, figura. 사랑의 한 senses. stein,ivity, preparations, unemployment. 언급을 안ète charts, 아빠랑aley, 그리고이 아 밸런hee, 견 reject코다. 응, 마, 뇽 쇼돌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바다 메리 크리스마스 루야